안녕하세요. 안세진 댄스 학원이 미하여 8월 7일으로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연습삼아 좋은 작품이 있어서 연선전도 할 겸 세 가지 버전 마지막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확실히 알 수 있고요. 지금에도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계속 좋은 작품 볼 수 있습니다. 자, 안세진이 엄지거리에서 목으로 보내주고 손바퀄 잡고 등 뒤로 건너가서 1번발로 해서 7번발로 해서 1번발로 가서 7번발로 옵니다. 마무리를 치는데 여기 건너가서 1번에서는 뒤에 섰고 2번에서는 여기 섰고 상반에서는 그대로 뒤로 옵니다. 그래서 이걸 잡아가서 여성을 돌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세 가지 버전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면 똑같은 건데 1편 2편을 꼭 보시고 이거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것만 보신 분들은 1편 2편 제가 앞에 제목을 붙여놓을 테니까 꼭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왼손 엄지거리 라고 해놓을게요. 제목은 왼손 엄지거리 1인상으로 할 테니까 1,2편은 꼭 무시히 와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바퀄 잡고 등 뒤로 건너가는데 밑으로 건너가서 밑으로 건너가서 다시 밑으로 건너가서 건너가서 적당한 양만큼 됐으면 건너가서 여기서 여기서 여성을 돌려줘요. 그래서 뒤에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돌려줘요.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 길게 바꿉으면 되죠. 좀 전에 본 거는 사람이 많은 버전이었고 지금 본 거는 사람이 없을 때 길게 뽑은 거였습니다. 자, 여기에 한 번 더 보실게요. 그래서 안세신이 굉장히 엄지거리 1,2를 고르시고 이걸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바로 하지 말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항상 앞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살을 살을 붙여서 너무 많이 사용했지만 안되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자, 일로 보내려고 했더니 살이 많아. 그러면 잡아서 여성은 일로 보내려고 했더니 커트 앞으로 보내면 또 부딪힐 것 같아. 그러면 밀어서 남성이 반을 가시고 바로 차서 보내주고 보내주시고 보내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을 딱 주고 컴을 들어가서 금방 넘어 이렇게 흘리면 좋죠. 안세신이 1,2를 보시고 이거 3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아역 8번 치료로 딱 나오면 복권밭이 있어요. 거기 복권도 좀 사시고 2층에 새로 오픈합니다. 그래서 7월 9일날 정식으로 떡하니까 와서 떡 드시면 좋고요.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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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9일 8월 9일 8월 9일 그래서 제가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그만 기념품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만일 그때까지 재생이 안되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릴께요. 그래서 안세신이가 평생 역작을 사귀대에서 구하는 소책자를 휴대용 책자를 방문 기념으로 드리려고 해요. 혹시 그날까지 재생이 안되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안세신이 구독해 놓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